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 기능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알아두면 억수로 편리한 기능입니다 억수로란 말은 경상도말로 굉장히 좋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수소라든지 계좌 이런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메모를 하거나 일일이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서 보내면은 시간도 많이 그리고 귀찮습니다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1초내로 이것을 금방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카카오톡에서요 제가 상대방이 요청 왔습니다 카카오톡 입력창에서 단축어 주소 주소만 입력하면은 요 중간에 보면은 벌써 이미 내 긴 주소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터치하시면은 바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주소가 주소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요청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미리 입력한 단축어 계좌 계좌를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여기에 계좌번호가 뜹니다 요거를 딱 터치하시면 바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기능을 아시면은 엄청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을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이것을 설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안드로이드 설정 기능은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 이신데 일반 일반 요거를 터치합니다 다시 여기서 언어 및 입력 방식이 있죠 요거를 터치합니다 여기서는 스크린 키보드 요거를 터치합니다 다시 여기서 삼성 키보드 터치합니다 다시 여기서 스마트 입력 터치합니다 이해가시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문구 나오죠 이렇게 요거입니다 요거를 터치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계좌번호와 주소를 미리 입력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지우고 다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계좌를 지울 경우에는 길게 길게 누릅니다 눌러서 위에 삭제 삭제 누릅니다 삭제 삭제할까요? 삭제합니다 그러면 삭제합니다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눌러가지고 삭제 삭제 이러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하실 때는 추가 추가를 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단축어와 전체 문구가 있습니다 단축어는 그야말로 이게 긴 주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간단한 문구를 쓰고요 단축어 그야말로 단축어입니다 전체 문구는 긴 주소 전체를 쓰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축어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소라고 쓰시든지 안그러면 주소라고 쓰시든지 자기만 아는 걸 쓰면 됩니다 전 여기서 주소로 써보겠습니다 주소 단축어를 주소로 썼습니다 다음에는 전체 문구 전체 문구 요거를 쓰겠습니다 터치하셔가지고 저는 우편번호부터 쓰겠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문구를 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추가 있죠 추가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계좌번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명추가를 누릅니다 다시 터치하시고 단축어를 그냥 계좌라고 쓰겠습니다 계좌 그 다음 전체 문구는 계좌 전체 번호를 쓰면 되겠죠 다 썼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누르면 되겠죠 추가 추가 누리면은 지금 자주 사용하는 문구에 계좌와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는 밑에 보시는 이렇게 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홈 버튼 누르시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다시 카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에서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주소를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하면은 단축으로 주소만 쓰면 됩니다 주소 쓰시면 벌써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이거를 터치하시면 바로 주소를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할 때는 여기서 단축어를 계좌만 치면은 바로 계좌번호가 중간에 나옵니다 터치하시면은 단축은 안 나오고 본문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입력해 놓으면은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간단하게 금방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